안녕하세요. A플러스에셋 월스트리트지사입니다. 먼저 귀중한 새 생명의 탄생에 격리를 표하며 태아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. 진단서,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. 태아 등재를 하지 않으신 분은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 이외에도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보완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. 준비된 서류는 팩스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스캔하신 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서류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. 소중한 한 생명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문의사항 있으면 카톡 채널 추가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